그립토를 할 때, 그립토 산업을 볼 때 좀 앞으로 돈이 몰릴만한 분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있죠. 돈이 몰릴만한 분야를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찍을 수는 없고요. 그것도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들을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벤처 캡처 리스트들의 동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유치한 분야는 단연 금융 분야예요. 그래서 거래소라든지 랜딩이라든지 파이낸스 부분입니다. 파이낸스 부분인 건 맞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가장 시각적으로도 돈이 보이고 또 얘네들은 대부분 오래 살아남았어요. 거래소는 가장 최초에 나왔던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업의 나이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업이 받는 투자 금액도 같은 라운드라도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은 분야는 얘네가 확실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투자권이 발생한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은 투자권이 발생한 분야는 어디냐면 웹3, NFT, 다오, 메타버스 이런 영역이에요.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갸우뚱하실 거예요. 메타버스? 다 죽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상한데? 네. 웹3? 네. 게임 다 죽었는데? 진짜예요? 게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말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버블이었고 버블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버블이 죽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휴 하고 밑을 바닥을 찍고 정말 사라질 애들이면 더 바닥으로 가서 없어지겠죠. 없어져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을 거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산업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계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 버블의 기억 그리고 바닥을 찍었던 기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거든요. 추락할 때 정신없이 떨어져요. 네. 그렇죠. 진짜 거의 99% NFT 다 0원된 경우도 있고 저 이런 얘기 외부의 강연에서 했다가 NFT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날리신 것으로 추정되시는 분한테 굉장히 항의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금융의 움직임은 그렇다는 거죠. 네.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를 보는 벤처금융은 지금 이 영역이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에 넘는... 그러면 그들이 예측하는 부흥기는 VEC들 입장에서는 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그 초기 투자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거래소나 파이란스 영역들은 기업들이 한 짧게는 한 5년, 3년, 5년, 길게는 10년도 있었던 기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받는 투자 금액은 우리가 라운드를 나누는데요. 시드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ABC 이런 식으로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나누잖아요. 그럴 때에 후기, 레이러 스테이지, 시리즈 C, D, E 이런 투자를 받아요. 이까지까지나 받는 경우도 있겠죠. 있습니다. 인도 이런 나라는 흔해요. 워낙 빨리 성장하니까. 근데 이 웹3, NFT, 다오, 메타버스, 게이밍 이쪽은 건수가 많다는 거는 많은 건수에 조금 조금씩 투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한다는 뜻은 아, VEC들이 지금 투자한 이 영역의 기업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거나 갓 1년 정도 됐거나 하는 기업들인 거예요. 여기에 높은 잠재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거품이 있었고 그 거품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목격했지만 실제로 이 영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대로 갈고 닫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거기에 있어서 시장의 이 돈은 기대치를 이제 그 실제 투자라는 행위로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예상 밖인데 다오, 메타버스 이런 거는 이거 뭐 마케팅용이지 뭐 순전히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아직은 느끼기에. 근데 실제로 시드 투자가 벌어지고 있는 VEC들한테는 그 영역이 바로 이제 곧 노다지가 될 것이다. 네.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내용 꼭 들어놓으시고 기억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사실은 가상자산으로 빠지면은 관련된 토큰이나 코인이 또 있을 수 있고. 네. 일종의 뭐 주식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컨셉상 그렇게 기억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네. 올해에는 많은 일이 있었고.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그럼 이제 2024년을 좀 희망차게 좀 바라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박 교수님이 제시하는 내년도 크리프트 산업의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는 당연히 이제 규제일 것 같아요. 규제나. 그게 글로벌로나 국내로나. 그거 올해 아니었어요. 규제. 이제 내년에 시행되니까. 그래서 이 가상자산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기본법이 이제 1차 안타깝게도 이제 산업진흥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는 못했는데. 원래 이렇게 있다가 찢어져서. 네. 이용자보호법과 진흥법이 이렇게 많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1차가 7월에 시행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큰증권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재편 영향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도 당연히 나올 건 건데. 사실 저는 국내 규제보다는 글로벌 쪽에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기업들한테는 이제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건데. 이 크립토에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보더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계가 없다. 네. 모바일 스타트업들은 사실 해외 진출하기 너무 어려워요. 각 기준도 다르고. 편의도 다르고. 네. 기술도 다르고. 네. 인간들도 다르고. 하다못해 텔레비전도 달라요. 예를 들어 러시아 가면 우리나라가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표준과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스타트업 중에 해외 진출 성공한 스타트업 찾기 어려워요. 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소셜데이층 같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아이템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정서도 다르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되게 다르고. 그런데 크립토가 풀려고 하는 영역들은 보통 글로벌, 유니버설한 그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크립토가 가지는 성격이나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보더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서 크립토는 무조건 글로벌을 보시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의 어떠한 표준의 재정이나 규제 동향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하나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이번에 여름에. 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인도가 의장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의장국인 인도가 요청을 해서 우리 그 글로벌 철예의 이제 그런 질서를 잡아나가는 범국가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IMF라든지. 이런 IMF가 FSB라고 하는 금융안정위원회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상자산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2025년까지는 이 G20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이 브록체인과 크립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이 안정적으로 또 이것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용하면 좋을지. 그에 따른 어떠한 표준이나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재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딱 들어가 있고요. 2025년 이후에도 G20을 넘어서 그럼 이제 범국가 전세계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잘 알리고 같이 다같이 여기에 동참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채택이 됐어요. 됐고 이제 채택이 됐다는 말은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서의 규제 여러 가지 어떤 좀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빠르게 좀 가셔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유럽의 미카 법안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게임의 룰이 좀 더 명확해진 이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상황은 아마도 이제 정부 특히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면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또 같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도 이 스테이블코인과 CBDC 이거에 대한 규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홍콩과 싱가포르 다 CBDC 준비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제를 새롭게 만들었고 홍콩은 거래소를 오픈을 허용을 7월부터 했고요. 올해 7월부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이용자 보호법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제 좀 더 조항이 많아진 특금법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측면에 엄청 포커싱이 돼 있고 그러면 비즈니스라든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나라에 일단 사는 거잖아요. 주거지가 서울시 땡땡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바뀔 수 있느냐. 뭘 좀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맨날 어딜 가도 한국정부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 무서운데 모르는 분들도 아세요. 이건 정책적 재현입니다. 정책적 재현이에요. 네. 저는 가장 핵심은 금융위로부터 주관 부처가 바뀌는 거예요? 네. 부처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과기부로? 과기부분들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 싫다고. 그런데 기술이 거래소들도 상장하는 이제 그런 도대체 누굴 상장해주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잖아요. 그리고 상장된 애들 봤을 때 아까 제가 개발자 없는 회사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 하는데 기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프로젝트든지 간에 기술이 얼마나 이제 베이스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는 활용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런 영역들이 인 건데 그러려면 규제와 제도를 사실은 주관하는 담당자분들도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적절한. 그렇죠. 감독자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총괄을 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꾸 금융의 기관, 금융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간장하는 기관에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의 뷰로서 이게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가 금융의 하위 영역처럼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훨씬 더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글로벌로 봤을 때 S&P 500 기업들, 100위 기업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보면 80, 90%들이 다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이미 어둡트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한다거나.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그렇군요. 네. 리서치 앤 디벨러먼트부터 프로덕트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다 나눠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르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관장해버릴 경우에는 그냥 정말 금융의 분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기업부처가 그러면 다른 어떤 기술 이해를 가진 여러 가지 산업하고 민간 산업, 민간 산업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부처들 간의 좀 범부처, 필요한 범부처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오래 얘기하면 정부에서 싫어해요. 네. 편지 말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때 그때는 뭔가 과기, 과학기술부와 금융 쪽 혹은 법무부의 그 뭐랄까 비중이 1대 1대 1? 이 정도로 서로 이제 그냥 어찌 됐든 서로 협의해서 가자는 느낌이었다면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금융 부서들이 이제 딱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거래량이 워낙에 개인 거래량이 많고 우리나라가. 네. 스캠이라든지 북한이 또 있다 보니까 자금 세탁 우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이제 부처 간의 협의가 된 것이 아닌가. 많은 측면도 저는 가끔 생각은 해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거기에 살짝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장이 진짜 특수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개인 거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나온 이것도 이제 데이터인데 코인베이스의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크립토크런스하고 업비트가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크립토크런스를 봤더니 코인베이스는 다수가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이에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애들이죠. 그런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알트코인이에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훨씬 메이저라고 얘기하지만 투자자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자자들의 투기 성향도 특수성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좀 가지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큽니다. 이게 법인이 들어오면 정말 많은 효용들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룰도 만들고 본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질서들을 제도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본인들의 돈과 노력으로 하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에 일종의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있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거래소 우리나라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이죠. KRX. 그때도 초기에 엄청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아사리판이었잖아요. 아사리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 법인들이 알아서 룰들을 만들어가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또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럼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한국은 지금 약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청은 가능한 걸로 이제 원화거래소 중에 일부는 돼 있는데 이게 열리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의 참여가 조금 활성화되는 게 우리나라의 좀 이러한 그 시장, 크리프토 시장의 체질 개선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하부 섹터로 들어가는 것에 좀 반대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법인 계좌라든지 은행들이 지분 투자를 한 커스터디 업체들, 한국 업체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융사들은 어찌 됐든 간에 크리프토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2024년에 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찌 됐든 이게 금융사든 이게 다른 분야의 회사든 정말 레거시의 큰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움직이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STO 이제 가이드라인 열어주면서 가졌던 효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STO의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블록체인은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가졌던 효용은 증권사들이 이제는 싫든 좋든 간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이번 2023년, 이번 올해죠. 올해 1년 동안에 정말 좋은 리포트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증권사발.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까 법인이 참여하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좋은 리포트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증권사도 있고 따져보니까 야 이거 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흉내는 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이들이 이것을 이제는 각잡고 따져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의미심장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2024년 저희가 희망회로를 조금 돌려보려고 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희망회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ETF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2월 28일인데. 12월 28일. 12월 28일. 미래에 계시네. 당장 매일 이게 승인이 난다고 외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법인 계좌의 여부, 증권사들의 참여 여부, 특히 STO 관련해서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에 수년간 연구를 해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ETF도 노려볼 생각인 것 같은 그런 조직이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ETF가 생겼을 때 미국에서 블랙락 같은 회사의 iShares ETF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느 증권사든 라이센스를 통해서 iShares 브랜드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시권에 들어오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중화. 네. 이게 뭐 쓰임의 대중화는 아니지만 뭔가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당장 제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ETF 되면 사지?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 심리가 2배 장난? 막 이런 거잖아요. 20배는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고 조금씩 키워나간다고 하는 이런 봤을 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면 선뜻 이제 비트코인 자체로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편입시킨다거나 또 내가 그냥 이용하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금 유입도 굉장히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또 파급 효과가 저는 충분히 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격 반영은 이미. 그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이미 그 기대치에 대한 가격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굉장히 높일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저변을 확대하는 영역에선 당연히도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좀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고요. ETF 있고요. 4월의 반감기 얘기도 있고 또 이더리움의 새로운 업데이트 얘기 나오고 또 디파이가 다시 이제 썸머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트렌드가 돌고 돌고 또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트렌드는 워낙에 예전부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선반영이 되는 그런 좀 있고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2024년에 어떤 크립토에서는 메가 트렌드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좀 재편이 될 것이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혹은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좀 가려지면서 이 투기성 혹은 어떤 우리 오명도 있잖아요. 김치코인 이런 오명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크립토 투자, 코인 투자, 토큰 투자가 사실은 스타트업 초기 투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투자하고 시작하는 건 거죠. 닷컴 버블이 있었지만 그때랑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스타트업 초기 투자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 보고 투자하냐 투자자들을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팀 보죠. 그렇죠? 이 팀이 믿을 만한 인간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 얘네 뭐 레퍼런스 체크 같은 거 다 하고 얘네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시장에서 2, 3년 후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지금 뭐 있는가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는 것들은 정보도 많아야 되고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안 하고. 이 사람이 물경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할 수 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는 개인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기관 투자의 영역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투자하게 하고 기관들이 투자했을 때 기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 그거와 유사하게 더 정보가 없는 이 크립토 투자에 개인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기관이 어떠한 지표를 정해주는 것도 없고 법인 못 들어오니까 법인들의 동향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트코인 혹은 김치코인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규제화의 단계를 거쳐나가고 시장의 질서가 좀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알아서 스크리닝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더 정보를 투명하게 얻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단계나 혹은 또 법인들의 어떠한 그런 동향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법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더 시장에 좀 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시장에 좀 더 더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일단 제일 기대하고 있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AI 영역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AI요. 네. AI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누구도 AI를 얘기하지 않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일단은 알긴 알잖아요. 이제는 AI는 대중화가 돼. 그렇죠. 너무너무 이제 메가 트렌드이고 우리 이제 곧 다음 달에 CES 열리는데 CES에서도 이번 연도에 이제 아젠다는 AI죠. 그리고 키노트들 스피커들 쫙 보니까 다 AI 얘기들 할 수 있는 스피커들로 이제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인데 이 AI가 이번 연도는 거의 뭐 정말 즐겁고 해피해피하고 AI만 달면 또 뭐 엄청나게 투자도 받고 매일 매번 매일 매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되지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연속을 해였다면 내년은 심판의 해가 될 수 있어요. 심판의 해. 네. 조지 먼데이가 온다. 일단. 터미네이터. 네. 여러 가지. 네. 그 심판의 해 중에서 가장 많이 AI가 지금 불편한 영역이 그 학습하는 데이터의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이냐. 소스의 문제.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게 나온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아시겠지만 별명이 신뢰머신이에요. 네. 블록체인은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뭐 스케일러비티도 부족하고 뭐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다 모르겠는데 비싸고 그런데 얘네를 얘네가 보장해주는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거든요. 그래서 신뢰머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랬을 때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깨끗함을 원본성을 진본성을 이런 것도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면 사실 AI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을 블록체인이 서로 보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블록체인이 AI를 좀 타고 같이 갈 수 있는 이 효용성을 좀 입증하거나 증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고요. 그런 지금 연구라든지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있어요. 실제로 그 벤처 캡터들이 이제 웹3에 투자할 때 투자의 하위 섹터들을 나누잖아요. 아까 저도 뭐 랜딩 파이낸스 영역 나눴고 웹3 게이밍 쪽 나눴고 나누는데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AI가 서브 섹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투자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크립토 VC들이 AI에 투자합니다. 네. 그래서 AI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AI가 블록체인 영역이랑 시너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곳에 투자해요. 그래서 이제 AI가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랑 시너지를 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금융이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얼마 전에 그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그 웹 4.0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 같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3.0도 안 했는데. 그래서 웹 4.0 그 유러피안 커미션의 보고서가 나오니까 파리 블록체인 위크 트위터 계정에 그거를 가져다가 쿼트하면서 나 아직 왜 3.0도 잘 안 나. 다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장난식으로 놀렸어요. 버전업이 너무 빠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웹 4.0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는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웹 4.0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버추얼 월드,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IoT. 이런 기술들이 다 각자가 가지는 장점들을 이제는 보여줬으니까. 융합의 시대다. 그렇죠. 이것들을 엮어서 실제로 기업들이,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웹 4.0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뭐 인터넷 프로토콜의 발전 이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네. 3.0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일반인 분들이 쓰게 되는 단계가 오고 그게 다른 분야의 것들과 연계가 되면 그게 4.0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문서화 시켜서 발표할 정도로 이러한 AI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좀 잃은 것 같아. 근데 그 보면은 EU가 제일 먼저 가상자산법도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미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여기에 좀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고 활발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좀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사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뭔가 먹거리에 대해 찾는 거 하나는 1등이에요. 예전부터 전기차, 제로 에미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장 먼저 뭐랄까 진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그러면은 뭐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온다고 거기 써있던가요? 그거는 뭐 써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데이터를 최치피테한테다가 넣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서에 따른 바에 의하면 몇 년도에 이것이 실현될 것 같니? 이거 질문을 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참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발표는 먼저 해요. 뭔가 규제를 잘 만들어. 그런데 시장은 미국이 1등을 하는 혹은 아시아가 1등을 하는. 그게 크리프트 쪽에서는 살짝 조금 달라지는 모양새가 보이는 게 정말로 미국으로 향하던 금융, 투자 금융이 되게 많이 아웃하고 있어요. 워낙 규제가 세니까. 네. 그래서 다 스타트업들도 사업 못하겠다 하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돈들이 지금 유럽, 유럽에서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도시들이 파리라든지 런던 이런 곳들, 아니면 말씀하신 싱가폴 같은 아시아, 아니면 중동 이런 곳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이시면서도 바이아드라는 회사도 운영하시잖아요. 이건 개발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개별 기업인데 최근에 2023년 말, 그리고 내년을 대비하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나 블록체인 스타일,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서비스 분야라든지 재밌는 거 몇 개 있는데요. 아직 제가 그 아직 엠바구가 걸려 있어서 회사에는 말하는 건 아니고 컨셉만 얘기해줘요. 일단은 RWA 쪽으로도 재밌는 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 지자체들이나 정부기관은 진짜 국민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은 건 이제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시민,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천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지갑을 당장 만들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이나 카카오 계정만으로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10초, 20초 만에 바로 블록체인 서비스에 계정 만들고 거기서 서비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지자체도 그러한 방향성이 명확하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돕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편하게 쓰던 세상과 블록체인이 가진 효용을 쉽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키워드를 RWA를 제가 오늘 흘리고 가겠습니다. 리얼 월드 에셋이니까 실제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STO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그렇죠. 많이 다르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또 갑자기 또 이제 들고 나오는 나라들도 생겨나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2024년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코인이나 플랫폼 외에도 새로운 컨셉들이 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일단은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대수익? 내가 이한 투자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익스페테이션 세팅이라고 하죠. 이거를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크리프트가 정말 내가 내 돈을 갑자기 뭐 10배 100배를 벌려주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산업 자체에 투자하면서 관심도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들을 찬찬히 발굴해서 얘네들한테다가 내 자산을 한번 투자해보고 그것이 또 성장하는 과정의 재미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재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 제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라든지 RWA도 그렇잖아요. 이 실물 세상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데 실물 세상에서 그냥 뒀을 때는 유동성을 가지지 못했던 애들한테 유동성을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탈중앙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보더를 쉽게 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RWA가 가지는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뭐 10배 100배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가지진 않으나 내가 자산들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보고 구성해보고 여러 가지의 관심도를 가져보는 용도로 활용하는 거 이러한 식으로 활용하면 사실은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배. 스텔핑. 달타. 자고 일어나면 뭔가 나의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 모드로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더 이상 그만큼의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 코인들은 아마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맞다고도 좀 보지 않고요. 네. 인생을 코인을 통해서 한방에 졸업하겠다. 네. 사실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예전에 하셨던 분들조차도 그 경험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분들의 그 인생에 정말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크립토 있기 전에도 로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벼락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의 삶을 다 추적해봤더니 9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 로또가 되기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결국에 투자는 제가 되게 이제 그 좋아하는 투자를 보는 시선이 있는데 뭐냐면 이 투자라고 하는 행위가 이 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해 줄 수 있다. 개선해 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투자를 바라보는 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확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여기에 투자했을 때 과연 그 기대치가 맞닿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충족되는 경험을 우연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 세상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동을 통해 하는 삶이 재밌으면 내가 해놓은 투자들도 어디셔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너무나 하찮거나 평가절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외적인 것에서 쉽게 이제 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씬 자체를 같이 키워나가는 이 조력자 지원자 그래 그 모드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해한 거는 당신의 인생은 모니터 밖에 있다. 저는 사실은 모니터 안에 훨씬 더 오래 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크리프토 항상 토큰이나 코인 뒤에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프로젝트들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같은 것들은 정말 그 거래소에 표기된 퍼센티지와 상승률, 하락률을 그것만 보면서 이제 일종의 내가 수익을 먹겠다라는 컨셉보다는 이 코인과 토큰을 발행한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일을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라. 자,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전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혜진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나오니까 재밌죠? 네, 재밌고 제 의견과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모두 그 의견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특히 VC, 투자, 크립토 투자지만 어찌됐든 그 투자하는 곳이 내다보는 미래가 우리에게 현재가 되니까 그 점도 많이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